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다들 소리질러! 자 2022년 마마무 월드투어의 서막을 여는 이 마이콘인 서울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한 명씩 인사를 먼저 드릴까요?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 봄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 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사입니다 자 우리 무무들 잘 지냈습니까? 진짜 조교 같았어요 잘 지냈습니까? 자 일단 우리 마이콘 활동을 한게 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오늘 어때요? 추웠나요? 괜찮았어요 오늘 날씨 괜찮았어요?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픈 곳은 없죠?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꼭 쓰고 오늘 열심히 같이 달려보자고요 준비됐죠?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음방이나 팬사론이 최근에 조금 만나뵌 적이 있긴 한데 이렇게 콘서트장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는 또 1년 거의 1년 넘었죠 1년 반 만이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또 온라인 콘서트였어서 응원법을 또 저희가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쉬웠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신나지 않나요?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셨죠? I know 아 객석 가득 채운 우리 무무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는데 저는 벌써 뭔가 가슴이 이렇게 너무 차원하고 멤버들은 어때요? 성함 한 번씩 말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 콘서트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사실 아까 저희 등장했을 때 좀 약간 울컥했어요 나도 울컥했어요 그래서 약간 눈물의 공연이 될 뻔했지만 거의 막공될 뻔했어요 그렇지만 또 오늘이 처음 첫날이기 때문에 또 잘해야 되잖아요 오늘 또 좋은 컨디션으로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뒤에서 원래는 안 떨렸었는데 뒤에 오니까 진짜 떨리더라고요 진짜 30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하니까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냈다 긴장하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계속 질문 많아지고 막 뒤에서 이거 지금 돌아가는 건가? 지금 돌아가는 건가? 원래 이 노래가 나왔는데 위허치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아직도 차가워 또 설레고 떨리기도 한 무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맞아요 무무들도 많이 기다리셨죠? 느껴집니다 무무들도 떨렸어요? 네 좋아요 이번 콘서트가 또 더욱 특별한 이유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마무의 또 월드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창이잖아요 그 시작을 우리 무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월드투어 타이틀이 마이콘이잖아요 여러분과 마마무 우리 모두의 콘서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일내로 왔다가 마이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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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콘 시작부터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이 분위기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자, 멤버들 준비됐어요? 네, 다운하지 더 먹을까봐요 아, 물을요? 네, 물을 먹으시죠 물을 천천히 끓으시고요 이렇게 마음없네 물을 마시고 물을 마셔보고 물을 놓아보고 귀여운데 괜히, 괜히 물 먹기 전에 길어지네요 어, 그럼 나도 물 마실래 그래, 그래 이게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지금 물 한 모금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달려야겠다는 네 무무들 잘 살았죠? 괜히 그 남북? 네, 그 남북 자, 일단 우리 마마무 모두 준비를 마치고 이제 마이크를 온 했습니다 그럼 우리 무무는 뭘 해야 할까요? 예스, 무봉을 들어보세요 중간중간 무봉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눈 감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그 말에 대해서는 뭐야 그거는 갑자기 혼내 본인만이래요 긴장해서 아무 말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렇죠, 그렇죠 네, 자, 그럼 다음 무대 또 이어가 봐야겠죠? 네! 렛츠고